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쉬가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는 플랫폼인데요. 저는 여기서 캔들을 팔았고요. 전 우선 애쉬로 뭘 팔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디저트 캔들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작하다가 이걸 어떻게 팔아볼까 해서 팔게 되었고 지금은 이런 캔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 28,000불, 2021년 23,000불을 벌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순이익이 아니라 여기서 물론 쇼핑비, 재료비, 인건비, 텍스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또 다른 직업, 사이드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쉬로 돈을 벌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근 3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당연히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일단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국에서 캔들 만들기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아직 시작 전 단기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일찍 캔들 시장에 뛰어들었던 건데요. 지금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캔들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겠죠. 지속 가능하거나 돋보적인 핸드메이드 상품을 생각하셔도 되고 딱히 없다 하시면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서 그것들을 만들어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경쟁샵들과 가격 비교를 하면서 적당한 가격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캔들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버블 캔들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캔들이 다양한 가격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답이 딱 나옵니다. 똑같은 캔들이라면 제일 싼 캔들을 사겠죠. 하지만 저도 이익이 나야 되다 보니 보시면서 적당한 가격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홍보를 시작하세요. 저는 캔들을 시작했을 때 함께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캔들을 포스팅하기 시작했고 애쉬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캔들을 산 인플루언서들이 제 캔들을 자기 방이나 본인들 사무실 혹은 본인들의 사진에 제 캔들을 데코를 하면서 저에게 해시태그를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인플루언서가 제 캔들을 해시태그 해줬는데 그날 하루만 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인플루언서들이 답이구나. 그때서부터 감사하게 몇몇 구매자들이 제 캔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서 팔로워도 늘기 시작했고 캔들 판매량도 그에 따라서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라보 하자는 인플루언서들이 연락오기 시작했고 저도 그들에게 캔들을 보내주고 그들은 제 캔들을 홍보해주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들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방에 캔들을 데코한 사진이나 또 릴스를 이용하면서 패키지 싸는 법 캔들을 만드는 영상 등등을 찍으면서 팔로워를 늘였고 또 캔들을 홍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애쉬 광고를 이용하세요. 제가 애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캔들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애쉬는 인기가 많은 상품이나 잘 팔리는 상품들이 당연히 앞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비너스 캔들을 치면 제 캔들이 몇 개가 제일 앞으로 나오긴 합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좀 더 알리고 싶다면 당연히 광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 스몰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하루에 1달러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쿠폰이나 세일이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요소들을 적당하게 잘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프리시핑 개런티를 이용하세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리시핑 개런티라는 거는 구매자가 내 상점에서 35불 이상 구매를 한다면 이 프리시핑으로 보내준다는 건데요. 당연히 프리시핑이라고 할 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쇼핑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애쉬라는 플랫폼이 사실 구매자 입장에선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쇼핑비입니다. 아마존은 프리시핑으로 바로 다음 날 오는데 애쉬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쇼핑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구매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애쉬에서 이 상점에 캔들을 사고 싶고 저 상점에 캔들을 사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장바구니에 넣게 되면 예를 들면 3불, 3불 두 번의 쇼핑비를 6불을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존도 프리시핑인데 캔들이 10불인데 내가 쇼핑비를 6불 내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고 싶지는 않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 상점에서 35불 이상을 사면 내가 너에게 프리시핑으로 보내줄게 라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핑 개런티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대신 적당한 가격 조정으로 제가 쇼핑비를 내도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비싸져도 다른 상점의 캔들 가격과는 비교가 또 함께 되니까 이것도 적당한 가격 조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근 3년 동안 애쉬를 물건을 팔아보면서 느꼈던 점과 팁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쉬에서 상점을 열고 물건 리스팅 올리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 거예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